다육이로 부탁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꾹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 화분 소개해드립니다. 너무나 인기리에 판매가 되었던 꼬마명 누드 9종 3만원 4월 특가 1번 벌써 4월 특가가 1번 번호 새로 시작하는 때가 왔습니다. 4월 특가 1번입니다. 4월 특가 1번은 4뿌라스 2 4개의 가격으로 6개를 드리면서 가격은 2만 8천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분은요. 도안과 색상 도안과 색상의 랜덤이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리고 보여드릴 화분은 꼬마명 누드입니다. 꼬마명 누드 9종 3만원 9개의 3만원 개당 모르겄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사이즈는 단일 사이즈죠. 단일 사이즈 전면에 보이는 코사지 모양과 색상이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 전부 9개의 화분인데 그러면 요거에 요거에 핑크색감도 있고 노란색감도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감 그 다음에 초콜릿 색감도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9종이 전부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갈 건가 보네. 자 가루 사이즈가 대략 7.5cm 화분의 높이는 6.2cm 정도 되는 높이감을 갖고 있고요. 행복 상회 메이드 인 차이나 왔다 잘도 썼네. 자 물구멍 사이즈는 대략 1.5cm 정도 되고요. 아주 짧은 장롱다리 하고 있습니다. 색감은요. 베이지 톤의 색감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색감이 제일 좋아요. 짠. 그래서 얘가 누드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화분에 물을 이렇게 싹 뿌리잖아요. 자 살짝만 뿌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화분에 물을 착 먹은 거 보이세요? 자 요렇게 요렇게 물 마름이 좋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안쪽. 제가 안쪽으로도 요렇게 지금 물 마름 좋은 누드톤 지금 화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시리즈가 초코 시리즈도 있는데 초코 시리즈도 예쁘지만 누드톤 시리즈가 저는 제일 예쁘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화분 꼬마명 누드 9종 9종 3만원 도안과 색상 랜덤으로 발송이 된답니다. 여기에서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나? 아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네. 하나도 없는 것 같네. 그래서 요 도안에 요 도안의 색상이 노란색 보라색 파란색 그 다음에 뭐 초콜릿색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으로 갈 수 있어서 도안과 색상 랜덤 이렇게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요 코코 사지 색상 요것도 꼭 동일한 게 가는 게 아니고 요 색상만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답니다. 바구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꽃이 처음에는 얘랑 비슷한가 했더니 아니네. 혹시 좀 이렇게 소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스톤을 박아 놓으셔도 그래도 예쁠 것 같아요. 수동 장식 해도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수동으로 수동이 뭐야 셀프로 셀프로 스톤 장식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베이지 라이트 가벼운 요 베이지 톤에다가 요 카키 색감이 입혀진 요것도 이쁘더라고요. 요 색상 배색도 전체적으로요 칼라톤이 약간 그 파스텔 톤의 칼라톤을 가지고 있어서 차분하고 예쁘게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정리하기 좋은 사각 화분에다가 요렇게 지금 여러분들 약간 배가 똥똥한 그런 타입이어서 직사각 재미없는 직사각은 또 아니랍니다. 재미있죠? 자 바로 옆에는 4월 특가 화분 4월 특가 1번이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특가 1번 화분 4 플러스 2 2만 8천원 역시 이것도 도안과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 저에게는 지금 요 도안에 요 도안에 요 도안에 요 도안 요 색감으로 왔지만 여러분께는 지금 다른 도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직사각 화분을 제일 좋아했어요. 이 봉시리즈 봉플라워 시리즈 중에서 요 화분을 제일 좋아해서 요 화분에다가 진짜 많이 다육이 분갈이 했거든요. 저는 심지어 여기에다가 뱅그란 원형 하나 있는 거를 식재를 해놓기도 했었습니다. 요 봉플라워 해바라기 가지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하늘색인데 이게 하늘색이 아니라 초코색감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산호색감 갈 수 있고요. 연핑크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요 도안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꽃 도안. 그러니까는 뭐 꽃바구니라던가 그런 도안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 도안 지금 4월 특가 1번. 베이지톤의 화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로 사이즈 대략 10.5cm. 세로 사이즈 9cm. 화분의 높이가 9cm 됩니다. 뻥플라워. 밑면 보여드리고요. 급다리가 굉장히 두툼한 이런 장롱다리에 조금 붙어있네요. 급다리 부분에 물고임 현상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다육이 오래 키워보고 다육이 또다시 분갈이 해보고 하면서 저 급다리가 분재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 급다리 쪽에 들어간 흙들 있잖아요. 그 흙이 물이 그래도 살짝 꼭 머금어 있잖아요. 그 사이로 다육이 뿌리들이 다 들어가서 건강하게 잘만 크더라고요. 괜찮아요. 요거 봉플라워. 요것도 살짝 상단에 프릴감 있는 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저는 이 디자인 가장 사랑합니다. 사람마다 좀 취향이 달라서 저는 이 디자인 가장 좋아하는데 우리 러블리로즈님께서는 이 롱 원형이 있거든요. 원형 롱분이 상단에 이런 프릴 잡히는 원형인데 그 원형 제일 좋아하신대요. 저는 이 드림캐쳐가 있는 요것도 좋아해요. 드림캐쳐가 있는 요 화분. 요 사각화분은 8.5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높이 11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지톤에 살짝 옆으로 이렇게 흙유를 또 닦아 놓은 것 같은 이렇게 연출되어 온 이거. 이 기법 너무 예쁘죠.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지금 요 사각 롱분 세미롱분에는 연핑크 쪼코 산호색으로 지금 저에게는 왔지만 여러분께는 다른 도안으로 그리고 다른 색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드림캐쳐 모양의 노란색이 갈 수도 있고 핑크색이 갈 수도 있고 하늘색이 갈 수도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정말 인기리에 판매가 됐었던 이 지금 봉플라워 시리즈 그 다음에 꼬마명 꼬마명 꼬마누드 시리즈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꼬마명 누드 9종이고요. 가격은 3만원. 얘는 4월 특가 화분입니다. 1번 4 플러스 2, 2만 8천원. 도안과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된다는 점.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외에도요. 행복한 꽃그릇에서는 다양한 수입화분 그 다음에 국내 수제화분들 그 다음에 다육이 분갈이 전용토도 판매를 하고 분갈이 용토들 그 다음에 핀셋 뿡뿡이 전기 뿡뿡이 아니 전동뿡뿡이 이름표 안 파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엑스플랜트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몰 그 다음에 쿠팡 쇼핑몰 다 들어가셔서 행복한 꽃그릇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부자재도 함께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